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지금 제가 울프프씨가 알을 낳아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산란한지 20분? 10분 정도 밖에 안된 울프프씨 알이거든요 보면 이렇게 뭉쳐있는 알을 나눴어요 근데 지금 진짜 한 10분 정도 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어미를 빼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우선 저기 보이는 하얀거 있죠? 자연계 수컷의 정자에요 저도 지금 이렇게 정자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인데 알을 안 놓고 수컷이 정자 덩어리를 그냥 흩뿌려 버리더라구요 어떻게 수정되는 건가 했는데 저렇게 흩뿌려가지고 원래 이 돌이 산란상으로 대신 들어가 있었거든요 여기 위에 난 건 아니고 여기 뒤에다 났는데 여기 보이는 이게 정자에요 이게 지금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보면은 액체같이 보이는데 생각보다 점도가 있어요 거의 무슨 엿가락 같거든요 이게 지금 정자에요 정자 덩어리가 이렇게 나와있는 거고 이게 그냥 난 게 아니라 산란하기 전까지 암수가 사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산란을 하자마자 제가 이거 집에서 이렇게 CCTV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산란을 하자마자 진짜 5초도 안 걸린 것 같아요 산란을 하자마자 수컷이 바로 돌변해서 암놈을 엄청나게 때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알을 들고 절반을 삼켜버리더라구요 암컷은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소놈이 암컷도 때리고 알도 절반 먹어버리고 진짜 새삼 느끼지만 이거 미친 고기 같아요 성격이 고기도 너무 사나워서 저게 이렇게 따로따로 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랑 이렇게가 한 덩어리였는데 이거에 두 배 되는 알이 있었거든요 두 배 이만한 알이 있었는데 수컷이 절반을 밀고 몰아서 돌려가지고 알도 이렇게 흩어지고 그 다음에 절반을 삼켜버리고 이것도 절반이 났죠 지금 CCTV 찍은 것도 따로 올릴 건데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알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만 바닥에 비늘 떨어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암컷 비늘이에요 지금 암컷이 지금 말도 안 되게 두드러 맞았거든요 수컷은 상처 하나 없고 원래는 암컷이 더 크고 해가지고 잘 안 맞는데 원래 오히려 저번에는 암컷이 때렸는데 이번엔 수컷이 진짜 조금 크고 더 덩치가 있으니까 이번엔 수컷이 때리더라구요 원래 암컷이 알을 지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원래 제일 센 쪽에 알을 지키고 약한 쪽을 쫓아내는데 이번엔 또 거꾸로가 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지금 제가 홀이 알을 본 게 지금 세 번 정도인데 진짜 매번 좀 상상을 초월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수정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집에서 CCTV 보다가 갑자기 알 삼키는 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지금 뛰어나온 거거든요 지금 저기 하얀 부분은 저게 무정날인데 저게 붙어있다가 순놈이 이빨로 물어가지고 알이 급하게 상처가 생겨서 무정날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물고 잘려나간 부분이에요 원래 알이 약간 한 덩어리의 알인데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알도 방금 급하게 산소 잘 받는 부분으로 옮겨주려고 만져보니까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촉촉하더라구요 진짜 낫차 맞아요 알이에요 원래 울프알 제가 만졌을 때는 매번 딱딱했거든요 지금 방금 산란해서 그래요 이게 수정됐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하얀 게 정자입니다 아무튼 이거는 24시간 정도 되면 부활을 할텐데 한 12시간 정도면 되면 이제 그냥 현미경 안 들이대고 눈으로만 봐도 알 거예요 네 여기 보면은 막 저 비늘 떨어진 거나 아니면은 배설물이나 이런 걸 다 빼줘야 알이 썩지 않으므로 이것도 이제 빼줘야 돼요 우선 알은 이 정도 찍고 얘네 그 어미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게 지금 어미가 있는 수조거든요 제가 급하게 여기로 옮겨놨어요 여기 지금 울프피시가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이게 같은 이 종류에요 이 종류가 홀이라는 종류인데 얘가 산란을 한 건 아니고 저 뒤에 보이는 애 있으시죠 지금 개뚱 늘어맞으네 저게 암놈이요 원래 되게 빵빵했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수컷인데 수컷은 상처 하나 없잖아요 사이즈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원래 수컷보다 암놈이 알이 있어가지고 좀 더 빵빵했는데 알 빠지고 나니까 얘가 작아보여서 그렇지 산란하기 전에는 거의 비슷한 사이즈였어요 왜 이렇게 가리니 잠깐만 좀 옆으로 가봐래 이게 지금 순놈이에요 이게 지금 암놈을 저렇게 뚜드려 놓은 거고 아니 얘들아 밥 주는 거 아니야 좀 절로 가면 안 될까 자 일로와라 일로와 일로와 아니 좀 비켜봐 저거 지금 몸에 상처 보이시죠 아니 아니 얘야 잠깐만 시선 깍대하지 말고 좀 절로 갈래 어? 내가 이따 마시는 거 줄게 일로와 일로 오라고 일로 왜 손을 안 따라고 저를 비켜봐 제발 아 진짜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이는 얘가 수컷홀이에요 얘가 지금 산란을 해냈는데 얘는 상처는 없어 쟤는 지금 그 잠깐 사이 10분 정도 사이에 완전 뚜드려 맞았는데 어쨌든 무사히 산란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번 애가 최악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산란을 하다가 배가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산란하고 나서 다른 어미를 물어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긴 한데 웃긴 게 여기로 옮기잖아요 그럼 알 싸워요 알이 있을 때 싸우고 보면은 산란이 끝난 다음에 다른 쪽 알을 좀 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들이 나와놓고도 제가 CCTV 영상을 따로 올릴 건데 이 시끼가 알을 주워 먹는 영상이 있어요 진짜 얼칠 거 없네요 지금 조금만 늦게 내려고 CCTV 못 봤으면은 알 꼼짝없이 산란하자마자 다 뺏길 뻔했어요 처음에 얘가 암놈인 줄 알았어요 배가 갑자기 너무 빡빡해가지고 아무튼 어이가 없네요 이놈의 울프피씨들은 대체 알 지키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어미가 알을 노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장식적으로 아니 근데 얘네 너네 다 뭐하니? 뭐야 이거? 얘네 지금 이제 산란했을 다른 어미들이에요 얘는 울프피씨 블랙타라온이고 이거는 같은 홀인데 원산지가 다른 수리남 홀이고 이건 또 저번에 산란했던 거랑 같은 종류들 낯설던데 뭔가 되게 모양새가 어이가 없네요 너 다음에 또 영상 방해하면 너 딴 데 둔다 너 진짜 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울프피씨 홀이 산란해서 급하게 영상 찍는 건데요 얘네 수정 됐는지 여부랑 무사히 부화되는 건지 이제 무사히 부화가 되는지 보이면은 또 영상을 찍어 올릴게요 제가 지금 자다 일어나서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다음 영상 또 이어서 문제 없으면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돼요 감사합니다 밥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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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술 주변 jet 여기도 한 번에 긴 수정 잠시 있음 트레이닝